여러분들 채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채소는 어떤 부위를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채소를 한꺼번에 몇 종류를 먹어야 되느냐 등등 이런 궁금증이 많죠 채소는 잎을 먹는 것이 있고요 또 뿌리를 먹는 것이 있고 또 열매를 먹는 것도 있고 꽃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으냐 이런 생각을 궁금증을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은 뿌리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잘 안 먹고요 특정한 부위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채소의 아주 기본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채소는 태양의 힘을 빌러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물을 만듭니다 그것은 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잎이 영양물을 만들어서 뿌리로도 보내주고 열매도 몇 개 하고 꽃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을 것은 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나 열매나 꽃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이 그것이고 혹시 꽃이나 열매를 먹으면서 잎을 안 먹는 것은 손해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뿌리만 먹는 그런 채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연근, 더덕, 그리고 도라지 이런 것들은 뿌리만 먹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는 식물은 다 잎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뿌리도 먹고 잎도 먹고 하면 물론 좋지만은 잎을 버리고 뿌리만 먹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요 이 잎을 안 먹고 뿌리를 먹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무 잎이 좋다 하는 것을 알고 무청을 먹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나 아직까지 당근은 뿌리는 먹지만은 당근 잎을 안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당근 잎도 얼마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칠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꽃을 먹는 것은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프라워 이런 것들입니다 이 브로콜리도 잎이 있습니다 케일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사람들은 그 브로콜리 잎을 먹지 않죠 참 아깝습니다 저는 구할 수 있으면 저는 브로콜리 잎을 먹는데요 참 이 브로콜리 잎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케일 잎을 먹듯이 브로콜리도 똑같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콜리프라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열매를 먹는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도 토마토의 잎을 먹자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잎이 우리가 먹을 식물의 기본이 된다 가장 중심이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의 가짓수를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으냐 얼마나 다양하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소는 뭐 종류는 다르고 색도 다르고 맛도 향도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다양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먹어야 이게 이것저것 섞여서 완전한 상태가 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을 때 늘 뭐 같은 것만 먹으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끼 먹을 때는 그저 한 두세 가지 단순하게 그리고 아침에 먹을 때 이거 먹고 점심 때 혹은 저녁 때 먹을 때는 좀 다른 거 먹고 내일 또 다른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좀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한 끼는 단순하게 여러 끼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먹으면 채소 먹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도